노인 노인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 논바닥에 집어던진다. 무통을 벗고 나자 내친 김에 노인은 바지까지 아래로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속옷뿐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달전댁이 기겁을 하고 돌아섰다. 자 맞아 본란겨. 보고 싶으마 실컷 보소. 이래야 믿겠는겨. 아이고 남새 싫어보라. 저기 무슨 짓이고. 참말로 누가 볼까 무섭네. 벗으락한다고 진짜 다 벗다잇. 이게 무슨 미친 짓이고.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서운교 작가님의 단편소설 앙숙입니다. 이 작품은 서운교 소설지 미디어사파드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앙숙 서운교 꽁지부터 늦게 오는 초겨울 산골마을의 저녁은 마치 한 마리 도둑고양이의 걸음처럼 살금살금 뒷산자락을 뒤덮으며 순식간에 마을까지 쫓아 내려왔다. 저녁상을 마주한 대청마류엔 차마 길들이지 못한 썰렁함이 세 사람의 가슴속을 파고 들어오곤 했지만 그들은 애써 상관하지 않으려 했다. 형님, 오늘은 내 술 한잔 받으이소. 언제 또 이런 날이 있겠는교. 말이 쉬워 내가 다시 돌아온다 했지만 다 헛소리인 줄 알고 있니더. 그래도 그동안 미우나 고우나 옹기종기 모의가 재밌게 살았자는교. 형님, 극하고 보이. 우리가 한 동네에 산지도 벌써 40년이 넘어뿐네요. 아이고, 그래도 형님이사 객지 생활이라도 하다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내캭 용태형님하고는 완전 이 동네 토박이 아닌교. 70년을 한 동네 살았으니 형님 들어올 때만 해도 한 열대 가구는 됐자는교. 동윤이 아재, 상만이 아재, 또 누구. 아, 태길이 형님하고.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뿌신 너만. 그땐 한겨울 까치반 맹키로 드문드문 사는 맛도 괜찮았지에. 그 형님, 아재들 다 봄날에 복사꽃 날리듯이 하나, 둘, 먼저 세상 저버리고 나서 이래저래 남은 사람들도 농사짓기 힘들다고 다 떠나고 우리 세 집만 남았는데 인자 내 가정 떠날라 카이. 형님 보기 제일로 미안심더. 그래도 웃자는교. 이런 소리하면 형님한테 미안한 이바구지만 내도 인자 땅 파묻고는 영 못살겠심더. 고마, 혈입배에 진이 다 빠진 거맹키로. 허리 꼬부리는 것도 못하겠으이. 제일이 그놈이 자꾸 인자 농사 고마짓고 함께 사입시더, 사입시더. 노래를 불러 쌓는 바람에 고만 기가 동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가만 보이. 글마, 그기. 지 에비엠이 생각는다고. 극하는 게 아인기라오. 생각은 딴 데 있는가 싶다 아이교. 자갈론이라도 팔면 지가 그 돈 좀 썼으마 하는 눈치더란 말임띠. 우리 꺼정 죽고나마 다 지그가 갖고 갈 긴데. 인제 마 다 치아쁘고 좀 일찍 아들한테 넘기치고 우리는 걔들한테 언치가 편히 살다가 가입시더 하며 우에 꽃이 키는 동 저 할마시까지 썩내로 나가자고 노래를 부른다 아입니꺼. 아이고, 총구석에서 첫날 만날 땅냄시 맞는 것도 인자 지겨심더. 시기 아재요? 내 열아홉의 일이 시집아서 오십 년 가까이 저 둥개산 밑에 뿌리 내리고 안 살았십니까? 날 이만큼 고생시켰으마 됐지. 지도 인자 몸이 내 몸이 아인기라예. 마, 편안아이 며느리 해 주는 바 의도 무금이 문드러진 내 뼈마디도 인자. 보링도 좀 해야겠고예. 허허.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일이용만 하는겨. 그렇다케도 모른채하마 되는기지. 설마에 지가 땅 팔은디에 우리 버리고 어디로 내 뺄까봐 극하는겨. 하여간 아재요. 저 양반이 뭐라케도 난 농사 그만두이 참 좋심더. 아재하고 달전댁만 딸랑 남겨두고 갈락하이. 극이 좀 섭섭히는 해도. 근데 달전댁은 아침부터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노래를 불렀는데 와 아직도 안오노? 할맛이 또 삐짓나? 아이마 시계아재 땜에 불어 극하나.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내일부터는 보고 싶어도 못 볼긴데이. 시계아재예요. 우리 가구 없어도 우짜둥둥 달전댁하고는 잘 지내이소. 내삭. 마 시끄럽다. 시계형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형님요. 술 한잔 비우소. 와이리 속도가 느린겨. 아 맞다. 내가 가기 전에 형님한테 드릴 술이 있는데. 봐라. 임숙이 엄마야. 가서 아침에 마당에서 파 놓은 사주 좀. 가져온나. 저 양반이 징그럭그러워. 당신이 가져오소. 나는 달전댁한테 가볼 끼이끄네. 임숙내가 끙하고 일어서더니 밖으로 나가버리자 달수가 흉하니 뒷문을 열고 나가더니 금세 이마에 어둠 한 자랑 묻혀 방에 들어선다. 달수의 손에 소주대병이 들려있다. 독사는 마지막까지 살려고 용을 쓰다 죽었는지 꼭지 부근까지 코를 뒤밀고 있다. 촛농과 비닐로 여러 겹 싸놓은 뚜껑을 열자. 금세 계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국그릇을 하나 넣고 그 위에 흰 천을 덮은 뒤 달수가 병을 거꾸로 쏟아내자. 냄새는 마치 뱀의 홀령처럼 스멀스멀 좁은 방 안에 금세 가득 찬다. 자 형님 한 잔 하이소. 냄새가 좀나도 허리 아픈데는 이기 최고야가 아닌겨. 못하면 소주부터 한 잔 마시고 잡소소. 뭐 어때소. 노인은 달수가 맥주컵에 따라준 술잔을 들고는 냉큼 마시기 시작했다. 콧구멍으로 퍼지던 역한 냄새가 이번엔 입안 가득 차오른다. 그러나 노인은 단숨에 꿀꺽꿀꺽 한 잔을 다 비운다. 자네도 한 잔 해라. 노인이 잔을 내밀자 달수가 손사래를 친다. 아따 인자 형님 말문이 튄 있나보네. 달다 맵다 한마디 이바구도 안아두만은. 술이 좋긴 좋은갑네. 하긴 술이 안 들어가마 형님은 한마디도 안했지러. 하아 뭐시고 옛날에 용태 형님하고 셋이서 장날에 색시 집에 갚는 거 생각나는겨. 하이고 그때 생각만 하마. 하도 형님이 말도 안하고 꼬다놓은 보릿자루 맹키로 앉아있으니 그때 옆에 앉아있던 색시가 뭐라 캤는지 아는겨. 저 사람 혹시 버버린겨. 아이마 고자 아닌겨. 카는데. 하하. 치아프라. 무슨 옛날 이바구는. 노인도 옛날 얘기가 나오자 조금은 머쓱해진다. 그러나 천성이 그런 걸 어쩌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소똥 바른 감나무 오르기보다 더 싫었으니. 나중에 술을 한 잔 하고 나면 그 버릇은 조금 나아져. 그때부터는 청산유수로 물꼬를 튀곤 했으니. 그 뒤부터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노인이 먼저 술부터 작권했다. 형님 그나저나 인자 이 산자락에 남은 사람은 온유월 땡볕에 늘어진 황소브랄 두 쪽 맹키로 형님하고 달전댁 두 사람뿐인데 지발 우리 없디라도 좀 재밌게 지내소. 내가 와 그 할마시하고 재밌을 일이 뭐 있노. 치는 치고 나는 난데. 아따. 와이 카는교. 둘이 무슨 원수신 것도 아니면서. 내가 할 소리다 그기. 내가 달전택한테 시비를 건 것도 아이고 지 혼자 실쑥 셀쑥 하는데. 근데 내가 와. 그래도 서방 없다고 니캉내캉 논일 밭일 안해준기 있었더나. 해주고도 욕 얻어먹는다 카이. 참네. 본시 여자들은요. 지 좋은 사람 앞에서는 일부러 극하자는교. 혹시 아는교. 나중에 형님하고 달전댁하고 잘 돼 있을지. 그땐 꼭 연락하소. 히히. 시끄럽다 아마. 대구 나가기도 전에 나한테 한 대 맞고 뻗어야 정신 차릴라 카나. 내 혼자 3년 살았고 10년을 혼자 살은 달전댁인기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이나 한 잔 더 따라라. 반기 밝은 동네 개가 산튼성 위로 내려오는 바람소리에 개도둑인가 놀라 두어 번 컹컹 지저댄다. 임숙내가 마당을 질러 텃밭 아래 달전댁 집 안으로 들어선다. 내일모레 설이 내린다 카는데 이 집엔 아직도 불도 안 지피고 사나. 아궁이가 시커멓노. 아이고 요래 내려오는데도 무릎 팍에서 식초라도 한 사발 뿌려놓은 거 맹키로. 와 이리 새큰거리노. 형님요. 벌써 자는교. 저녁 먹으러 오락하여 오지도 않고 꼭 귀찮쿠로하네. 얇은 스레뜨 지붕이 바람에 까딱까딱하다. 예양간 겸 담이 된 집 입구를 돌아 들어오는 임숙내를 버스 가게 내려다본다. 형님. 우리 내일은 떠나니더. 진짜로. 산 동네를 휘졌던 추위가 덩그러니 내려앉아 있는 마루 위로 임숙내가 올라와 방문을 연다. 와이카는교. 초저녁부터 구둘장하고 동무할 일 있는교. 벌시로 누웠으면 웃자는교. 와요. 어디 아픈교. 누웠을라면 방에 구물이라도 좀 떼고 누웠던가 하지. 아이고 차봐라. 이불 밑이 이기 먹고 내다가 불 좀 지필까요. 됐다마. 얼음도 안 얼었는데 무슨 군불은. 아이고 과부할 맛이 소리 들으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네. 치심노인이 등 따시고 발만 가리도 한겨울 반은 가겠구만. 달전댁이 빠지못해 일어나 앉더니 괜히 하얗게 샌 머리칼을 빼만진다. 지난 추석에 임숙내와 함께 읍내 미장원에서 한 파마머리가 이젠 다 풀리고 풀려 가마솥 누룽지처럼 끝이 들고 일어나 있다. 우짜둥 등 형님여 인자부터라도 형님 몸은 형님이 잘 챙기소. 내라도 옆에 있었으이 한 번씩 말 동무라도 됐지. 내 가고나마 인자 진짜 아무도 없니더. 그렇다고 시기아재가 곁에서 살갑게 굴기를 하겠는겨. 지 팔 지 흔들고 내 팔 내 흔들마 대지마. 극하지 마소. 그래도 인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는겨. 지발 덜 삼긴 명주실맹키로 풀리다 끊기고 풀리다 끊기고 극하지 말고 성질 좀 죽이소. 웃자다가 시기아재하고는 그 뭐꼬 견혼지강이 돼갖고. 견혼지간이다. 허허 내삼아 부뚜막에 솥뚜껑 보고 히으시라 그라고. 아랫방 봉창 보고 미음이라고 하는 것만 아는 무식쟁이 아닌겨. 내일이면 떠날라 카이 섭섭하기는 해도 그 무엇이라 카더라. 아 맞다. 혜자전니라고. 영영 못 보는기. 아일깁니더. 또 만나러 올깁니더. 문지방 밖에서 기웃대던 초승딸이 난 한 달 걸러 한 번씩 만나고 그게 열두 번 지나면 일년이 가는 거라며 만나고 헤어짐에 혜자전니 네 글자를 하늘에 써주는 밤이다. 동지 딸 산골은 낮은 태양의 길목을 싹둑 잘라먹은 앞산 때문에 어둠이 빨리 내렸다. 이틀 전 당장 입을 옷까지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 아들 제1의 차를 타고 달수네에가 떠나버리자 산골 마을은 더 수산해졌다. 오늘 또 새벽같이 일어난 노인이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부뚜막에 달아놓은 수도를 틀어 가마솥에 불을 받아 덮인다. 아궁이 앞마당에 백구 한 마리가 노인의 하는 양을 가만히 쳐다보며 노인이 움직일 때마다 눈만 따라다닌다. 달수가 이사가기 전 아파트에선 못 키운다며 노인에게 맡기고 간 진돗개다. 성견이 되려면 올겨울은 지나야 할 것 같지만 그 놈 눈빛과 콧잔등이 새카맣게 윤이 나는 게 제법 영리해 보여 노인은 텃밭 끝 철창에 가둔 황구 세 마리와 함께 두지 않고 별도로 마당에 집을 내려두었다. 김이 나는 물을 양동이에 받아들고 노인이 닭과 토끼를 키우는 축사 안으로 들어선다. 사료와 금방 끓인 샘물로 바꿔주고 돌아나오는 길에 구석에서 계란 몇 개를 주워 나온다. 사료 냄새를 맡고 철창 속 황구 세 마리가 저마다 컹컹 짖으며 철창 속을 왔다 갔다 한다. 그 사이에도 해는 아직도 앞산 언덕을 못 올랐는지 희뿌연 새벽이 그대로 남아 있다. 대강 혼자 아침을 챙겨 먹은 후 노인은 삽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선다.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노인의 집 앞으로 산 속 계곡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걸어서 200보 정도 내려간 곳에 달수가 살던 집이 있고 달수네 집 앞 텃밭 바로 밑이 달전댁의 집이다. 달전댁 집을 지나 또 한 500미터쯤 걸어 나가야 시내로 나가는 도로가 나왔다. 시에 버스가 2시간 간격으로 다니고 있지만 겨울이면 한티제에 몰아닥친 눈 때문에 버스는 고양이 꼬리 잡기 하듯 제 자리에서 뺨돌다. 결국은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 일수였다. 도로 건너편으로 아랫마을 20여 가구가 보인다. 노인은 텅 비어버린 탈수의 집 마당을 지나 지난해 심은 5년생 밤나무가 들어선 뒷산으로 올라섰다. 텃밭 끝에 있는 비닐하우스 틈으로 찢겨진 비닐 한 조각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온다. 아랫마을에 사는 조카가 축사에서 나오는 우분을 한차 실어다 주기로 한 날이었다. 노인의 밤나무밭 한쪽에 있는 고추밭엔 대궁도 못 뽑은 고춧대가 그대로 겨울을 받고 서 있다. 내년에 고추밭에 뿌릴 거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노인은 아직 남아있는 거름자리를 삽으로 고른 뒤 경운기가 오기를 기다렸다. 산에서 내려다보니 탈수네 집 아래 탈전댁이 사는 집 지붕이 보인다. 탈전댁은 탈수가 떠나던 날 겨우 집 앞에서 손을 흔들었고 치마를 걷어 눈인지 코인지는 모를 곳을 한 번 훔치고는 곧장 집으로 들어간 뒤 아직 한 번도 노인과 마주친 적이 없었다. 노인은 탈전댁이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를 대충 알고는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탈전댁 남편인 용태 때문이었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용태와 탈수 그리고 노인 세 사람은 장날만 되면 함께 읍내로 나갔다. 핑계는 서로 달랐지만 언제나 함께 다니던 남정래 들이었으니 이래저래 아랫마을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결국은 노인이 사는 윗동네까지 그들이 장날이면 장은 뒷전이고 함께 색시집에 가서 술 타령 계집 타령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것이다. 노인보다 두 살 많은 용태와 네 살 어린 탈수가 매번 앞장을 섰고 노인은 어정쩡 그 뒤를 따랐다. 노인이 그들을 앞세운 건 무엇보다 자신의 말주변 때문이었다. 맨 정신으로 허허 참 밖에 나오지 않다가도 술만 한 잔 걸치면 그때부터는 막혔던 수채구멍 뚫리듯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은 때론 자신이 먼저 앞장서 그들을 술집으로 몰아가곤 했던 것 같았다. 그런 소문을 들은 달전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평시에도 용태의 바람기, 노름기 때문에 집안 살림 일굴날 없다고 타령만 해대던 달전댁으로서는 용태와 함께 다니는 달수와 노인이 달가올 리가 없었다. 그나마 용태가 살아있을 적엔 그래도 농사일을 두루두루 돌아가며 서로 도우고 해왔으니 달전댁의 성화는 단발적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용태가 10년 전 술병으로 죽고 난 다음부터는 노인과 달수가 남편을 잡아 보냈다며 노골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논봉기 때 일손이 부족할 때면 그나마 공식되면서도 노인과 달수가 도와주는 일손만은 못 본 채 하며 받아들이던 터였다. 단 노인의 아내가 3년 전 암으로 죽을 때만도 의외였다. 동기간을 떠내보낸 것보다 더 서럽게 울던 달전댁을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짠해지곤 했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에게는 말끝마다 낚시 고리를 달아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살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묘한 말의 여운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인은 줄곧 일을 도와주면서도 홀대를 받는 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올봄 고추 심던 때도 그랬다. 고추밭에 앉아 혼자 멀칭을 한다고. 비닐 한쪽 끝에 지주대를 꽂고는 혼자 밀고 가는 달전댁을 보다 못해 노인이 나서 비닐 끝에 나무를 끼워 돌돌 판리랑을 끌고 가니 금방 비닐이 씌워지고 만다. 그러나 달전댁은 노인이 져준 멀칭의 줄이 삐뚤어졌다느니 흙을 제대로 안 덮었다느니 하며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았다. 비닐 위를 호미로 구멍을 내가며 한 주씩 묘목을 심는 걸 보고는 노인이 앞서 나가며 호미로 듬성듬성 구멍을 미리 파도 올라치면 그것 또한 한마디 부조라도 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지 기어이 한 소리를 해댔다. 아니 장마에 도랑 건너뛰는 거 멘키로 그렇게 드문드문 치면 웃자는겨. 좀 솔게 하소. 그러다 그녀가 양수 펌프로 물을 올려 고모톡에 가득 받은 뒤 그 통 속에 농약만 푸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소를 한 포대 함께 섞을 때는 노인도 어처구니가 없어 기어이 한마디 하고야 말았다. 참으로 한 잔 마신 막걸리가 노인의 말문을 그나마 튀게 한 것이다. 농약하고 비료하고 한데 섞으마 효과 없으마 따로 쳐야제 했을 때도 남이야 솥두래로 귀고리를 하던 목고리를 하던 뭔 상관인교 몇 년을 이래 해왔는데 그럴 때면 노인도 더는 못 참고 휭하니 발길을 돌려버리곤 했다. 망할 놈에 엽혔네 도와줘도 지랄이네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언젠가 한여름 한참 호두가 익어갈 무렵 마오리꾸에 늘어선 호두나무에 청설모가 이 나무 저 나무를 타고 다니며 겨우 익기 시작한 호두 속을 파먹고는 껍데기를 땅에 버리곤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다. 그놈들을 잡아 꼬리를 잘라 면사무에 가지고 가면 마리당 삼천 원을 쳐 돈을 준다는 소리에 노인은 아랫마을 조카를 불러 공기총으로 나무를 타고 다니던 청설물을 몇 마리 잡아 대던 날이었다. 아이고 거기서 총 쏘고 난리지기믄 그놈들이 다 어디로 가는겨 이리로 오지 달전댁이 마당의 호두나무 앞에 서서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할망구가 즉은 아무에 청설모 들까봐 그라는 거 아이가 좀 잡아달라는 소린기라 그냥 바로 말하면 되지 빙빙 돌리기는 노인은 달전댁 마당에 총을 겨누러 앞서가는 조카를 떠밀어 보내버렸다. 형님 용태형님 세상 버리고 나니 혼자 힘들어서 극하는 거 아인겨 형님이 참으소 마 달수가 그럴 때마다 옆에서 술 한 잔으로 노인을 달랬고 달전댁은 임숙내가 달려가 달래주었다. 와 지만 서방 없나 마누라 없이 사는 나는 이 꼴로도 살고 있는데 노인은 때론 혼자 사는 호라비 신세는 강고도 없고 과부 할멈으로부터 엄은 소리만 듣는 게 짜증나서 눈물이 핑 돌아 얼른 달수가 내민 잔을 받아 눈높이에서 마셔버리곤 했다. 애증이 있는 건지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얼굴만 보면 흥 하는 소리부터 먼저 하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얼굴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다. 임숙내와 함께 있다가도 노인이 나타나면 금방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지난 여름 막바지 태풍이 오던 어느 날 그 사건이 있은 뒤부터 두 사람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한겨울 얼음판의 고양이와 물속 붕어처럼 서로 제각각 다른 데를 쳐다보며 살고 있는 중이다. 사실 그 사건만 생각하면 노인은 얼굴부터 화끈거렸다. 행여 소문이라도 닿을까 처음엔 전전긍긍도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한 번 달전댁의 코를 팍 꺾고 나니 그날의 부끄러운 기억보다는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노인은 속으로 흐뭇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노인은 한 번씩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 멀리서 경운기 소리가 탈탈거리며 오르더니 산마루에서 튕겨나온 소리가 점점 커진다. 조카 용재가 농약이라고 써진 모자와 푸른 공장 작업복을 입고 소똥을 실은 경운기를 후진하여 밤나무밭 사이를 들어오고 있다. 경운기가 멈추자 노인은 차에 올라 거적을 벗기고 삽으로 걸음을 퍼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서 소똥을 다 내린 뒤 노인은 두엄 거적을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달전댁은 밭으로 갔는지 아니면 아랫마을로 마시를 나갔는지 종일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일은 이것으로 끝낼 참이다. 아내도 없다. 달 수도 없었다. 텅 빈 산마루에 정막이 흐른다. 이러다간 갑자기 우울증에라도 걸릴 것 같아 노인은 끙하고 힘주어 자리에서 일어선다. 내려오는 길에도 노인은 자꾸 달전댁집 쪽으로 눈길이 머물렀다. 이젠 정말 입에 바느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노인은 정오가 되어갈 무렵 다시 밤나무 밭으로 향했다. 오늘은 아궁이 앞에 베어둔 진도를 앞세웠다. 입에 바느질을 하고 사느니 그래도 말 못하는 진도라도 데리고 다니면 덜 무료할 것 같아서였다. 진도는 달수 집 앞에 이르자 자신이 살았던 고심을 알아차리고 한참 동안 집안 곳곳을 뺨돌며 냄새를 맡고 있다. 달전댁 집 앞에서는 몇 번 컹컹 짖기도 한다. 달전댁은 오늘도 기척이 없다. 내가 신경 쓸 일이 뭐 있노 하면서도 눈길이 자꾸만 달전내 문지방으로 향한다. 달수가 떠난 뒤 노인은 부쩍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하늘에 해가 갑자기 구름 속으로 숨어드는가 싶더니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하늘이 낮아진다. 밤나무 밭을 중간쯤 오르자 바람이 살랑대더니 이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손톱만한 싸랑눈이 순식간에 사방을 뒤덮는다. 산자락에도 나뭇가지에도 눈 내리는 모습이 선명해졌다. 노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두엄더미 앞에 다시 선다. 아침 일찍 용재가 버섯 폐목을 한차 실어다 두고 간 곳에 지난해 쓰다 남은 찢어진 비닐과 거적을 모아 우분을 덮고 폐목과 돌을 주워 고았다. 내년이면 우분과 폐목을 섞어 고추밭에 뿌릴 작정이다. 눈발이 굵어지자 진도는 재응에 겨워 밤나무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그 모습을 보니 꼭 큰손자놈이 어릴 적에 놀러왔을 때 모습이 떠올라 싱그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눈은 제법 쌓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땅위의 모든 색들을 하얗게 지워버린다. 뻘리 산뽕우리도 백설기처럼 흰빛으로 물들어갔다. 이제 내려가서 집채비나 할거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제 생일인양 정신없이 밤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던 진도가 갑자기 자리에 멈춰선다. 놈의 귀가 쫑긋거리더니 이내 노인을 한 번 쳐다본다. 순간 진도가 손살같이 산등성이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저놈이 와적하노 노인이 급하게 진도를 부른다. 그러나 그 소리가 닿기도 전에 이미 진도는 산 끝자락을 돌아 사라지고 없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한동안 멍하니 진도가 돌아간 쪽을 쳐다보고 있다. 노인도 급히 뒤를 따랐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라도 저놈이 갑자기 산으로 도망쳐 버리는 건 아닐까 숨을 헐떡이며 기류에 오르자 저 멀리 산 허리 끝에 진도가 보인다. 아니 저곳은 달전댁의 고구마밭이 있는 곳이었다. 갑자기 진도가 산앞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노인이 다다를 무렵 진도는 산마루 아래에서 무언가를 보며 격렬이 지저대며 앞으로 돌진했다. 뒤로 물러섰다를 반복한다. 자세히 보니 진도 앞엔 놀랍게도 백키로 정도나 나갈 멧돼지 한 마리가 진도를 마주보며 서 있다. 그 몇 발자국 앞에는 달전댁이 뒤로 넘어진 채로 둘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다. 노인은 급히 돌 하나를 주어 멧돼지가 선 방향으로 던졌다. 이런 마 빵알로 멧돼 돼지 같으니 당황한 마음에 또 말이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진도가 요란하게 짖으며 달려들고 노인이 밭에서 긴 막대 하나를 주어 멧돼지에게 다가가자 그놈은 그제야 방향을 틀어 산으로 내빼고 만다. 진도가 그 뒤를 맹렬히 쫓아가기 시작한다. 안 다쳤는교 노인이 급히 달려가 달전댁을 부축했다. 멧돼지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캐낸 고구마 줄기라도 뜯어먹으러 내려온 것 같구만 갑자기 확 달려드니 내삼아 기가 찹니도 달전댁이 옷을 털면서 일어서다 허리를 감싸고는 다시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는다. 노인이 팔을 부축한다. 그러나 달전댁이 손을 뿌리쳤다. 가만히 스소마 걷지도 못하면서 눈 오는데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을랑교 또 돼지한테 쫓기고 싶어서 극하는교 달전댁이 할 수 없이 노인의 부축을 받는다. 조심조심 달전댁을 부축한 노인이 산을 내려와 달전댁을 방으로 들여보낸다. 노인은 내친김에 집에서 파슬을 가져다 벌어진 문틈으로 넣어주었다. 내가 발라주지는 못할 끼고 알아서 바르소. 노인이 부엌으로 들어가 한 구석에 쌓인 장작을 내려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매퀘한 연기가 금세 부엌 안을 뱀돌다가 불길이 살아오르며 밖으로 빠져나간다. 시상에 눈 오는 날 밭에는 뭐 타러 갔을 꼬 멧돼지한테 한 번 바치면 약도 없다는데 늙은이가 겁도 없이 참 네 노인은 괜히 화가 나 혼자 중얼거린다. 눈도 오고 해서 그냥 한 번 올라가 바신더 산 너머 영감 삼석 고정은 못 가도 배추뿌리나 하나 뽑아 찬이라도 한락 했더만 우리 집 마당에도 아직 안 뽑은 배추가 천지로 있는데 말라고 그까지 가서 탁탁 송진 타는 냄새가 베어들자 눈에 젖은 노인의 머리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어느새 밖엔 어둠이 내리고 눈발은 가늘어져 있다. 태풍이 몰려왔다 지나갔지만 비바람은 여전히 새차게 불던 지난 8월의 어느 날 해걸음역이었다. 오전에 한번 논에 다녀온 노인은 허둥대는 바람을 집안에서 바라보다 갑자기 술 생각이 나서 소주 한 병을 안주도 없이 꺼내놓았다. 비가 많이 와서 논의 물고가 제대로 뚫렸는지 신경이 쓰였지만 논두렁 하나 사이에 달전댁과 마주한 논에 나가면 또다시 달전댁과 마주칠 게 뻔해 그냥 앉아있는 터였다. 오전에만 해도 그랬다. 노인이 논에 나갔을 땐 이미 달전댁이 먼저 와서 물고를 다 잡아 논 뒤였다. 노인의 논에서 흘러내리는 논물을 비료 포대로 논두렁에 척 걸치고 흙으로 덮어 물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건너편 아랫마을 상길 이내로 향하게 한 걸 보고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올 참이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인자 논에 나와보는교 달전댁이 빈정대며 혼자 구시렁거리는 소릴 들었을 때 노인은 뭐라고 한 소릴 해주고 싶었지만 꾹꾹 참고 그냥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 자꾸만 화가 치밀었다. 논이 따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방으로 엉켜있는 마당에 누구라도 불꼴을 타서 조금이라도 빨리 옆수로로 빠져나가게 하면 될 일이 아니었던가. 노인이 먼저 나갔어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자신이 그걸 먼저 했다고 생색을 내는 달전댁에게 노인은 영 마음이 상하기만 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화를 도두는 것은 그렇게 옆에서 복장을 자꾸 긁어대는데도 노인은 그저 허 참 이라고만 몇 번 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술 한 잔을 하고 잠시 후 다시 논에 나갈 참으로 노인은 술을 병재로 마셨다. 샤르르 주기가 오르자 노인은 점점 용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병을 다 비우고 조금은 어둑해질 무렵 노인은 논으로 향했다. 논두렁에 서니 조금씩 발이 미끄러진다. 비는 여전히 부스덕대며 내리고 있었다. 다행히 논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겨우 논두렁에 올라서 몇 걸음을 걷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달전댁이 눈앞에 서있었다. 이기 뭔교? 이기 와 물꼬를 이쪽으로 터넣아 남의 논을 홍수로 만들어 놓는교? 아닌 게 아니라 아랫논에 물이 벼이 끝까지 차있었다. 아침에 분명 달전댁이 물꼬를 막는 걸 보고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비료 포대가 얌전하게 논두렁에 올라가 있고 물이 그 아래로 흐르는 걸 보니 아랫마을 상길이가 헤집어 놓고 간 게 분명했다. 아니 보소 내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아즈메논에 물을 보냈겠는교 보냈으면 아래로 튀우는 것도 모를까봐 그라요 나도 아침에 나왔다가 인자 나왔는데 만지긴 누가 만졌다고 생사람 잡는교 어이 그라마 소첩구 구신이라도 와서 물꾸녕을 뚫어놨단 말인교 시계하지 아니마 그럴 사람이 누가 있는교 아이고 마 접신물에 코받고 죽을 소리 듣고 있네 복창이 터진다 터져 와요 아즈메가 받는교 내가 그러는 거 받는교 봤으마 증거 한번 대보소 아이고 답답해라 까 뒤집어 보일 수만 있으마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으면 좋겠네 진짜 안그랬으마 한번 까 뒤집어 보소 와 와 못 까 디비는교 한번 뒤집어 보라 카이 그래야 어느 게 안까막인지 숫까막인지 알까인교 노인은 순간 눈이 확 뒤집어지듯 화가 치밀었다 뭐시 이 할마시가 보자 보자 카이 그래 내 보여 죽구마 똑똑히 보소 노인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 논바닥에 집어던진다 옷통을 벗고 나자 떼친 김에 노인은 바지까지 아래로 내렸다 술 기운에 다리가 희청거렸지만 그는 바지도 논에 팽개쳤다 이제 담은 건 속옷 뿐이었다 노인이 두 눈을 딱 감고 마지막 남은 속옷을 차마 아래로 내리지는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달전댁이 기겁을 하고 뒤돌아섰다 어느새 사위는 사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 있었지만 노인의 벌거벗은 실루엣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자 맞아 볼란교 보고 싶으마 실컷 보소 이제야 믿겠는교 아이고 아이고 남새 실어버라 저기 무슨 짓이고 비오는 날이 목욕하는 날이라 카는 건 들어봐도 참말에 누가 볼까 무섭네 벗으락한다고 진짜 다 벗다이 이게 무슨 미친 짓이고 달전댁이 기어이 디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다 달전댁이 노인을 보고도 피하기만 하고 일체 말을 섞으려 하지 않은 건 그 일이 있은 뒤부터였다 와 극하는교 갑자기 사람을 본체도 안을락하고 형님 눈에 시계아재가 헛개비로 보이는교 임숙내가 달전댁을 붙들고 물어보았지만 달전댁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아따 형님 무신 사랑싸움 하는 것도 아이고 사람이라 개바야 겨우 네 사람 사는 동네서 두 사람이 이렇군 말을 안 하고 있으마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겨 무슨 일인지 속 시원하이 말해보소 좀 그러나 그러나 달수에 최근에도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것은 달전댁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니 솔직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비록 달전댁의 길을 한번 꺾어주기 위해서 객기를 부리긴 했지만 노인은 그날 일이 영 마음에 캥긴지 오래다 남의 여편내 앞에서 비록 다 벗은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알몸을 보여줬던 게 노인은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때론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다 그놈의 술 때문이었다 술기운으로 시작했지만 너무 앞서나간 게 탈이었다고 노인은 자꾸만 자신의 입을 지어박는다 그러나 이미 배는 한강다리를 지난 뒤였으니 깜빡 졸다 깨어난 노인은 장작이 다 타버리고 시뻘건 불씨만 남아있자 다시 장작 하나를 아궁이에 밀어넣는다 아직 안 갔는겨 몇신데 아적과정 시장할긴데 고만 가보소 내사 인자 괴한니더 자고나마 낫겠지러 안에서 탈전떼기 문도 열지 않고 바란다 여기서 저녁 먹고 가라고 가고 싶어도 내 묵을 식은밥뿐이라서 얼른 가서 식사하소 노인이 어물쩍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나서다 말고 뒤돌아본다 인자 아즈메 아즈메 칸 내캥 둘밖에 안 남아심더 사는 날까지는 둘 다 아프지 말고 사입시더 아무런 대답이 없자 노인은 발길을 돌려 부엌을 나섰다 오늘 오늘 진짜 고마워심더 그제야 들릴듯 말듯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어느새 하늘엔 눈이 그치고 밝은 다리 고개를 내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제법 쌓였는지 아무도 밝지 않은 길을 따라 노인의 발자국이 자꾸만 뒤따른다 언제 나타났는지 진도가 저만치서 달려와 노인 앞길에서 꼬리를 치며 뺨돈다 어허 걸거치구만 이놈아 춥다 얼른 가자 하얀 눈 위로 진도 발자국까지 뒤엉켜 집까지 이어지는 밤이다